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21년 4회 품질경영 기사 다섯번째 마지막 과목이다 그죠 품질경영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1번을 봅니다 공차를 수식으로 올바르게 표현한 것은 이렇게 되어있다 그죠 공차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공차에 대해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10 어떤 제품이 있을 때 요걸 기준치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10 플러스 마이너스 2cm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런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플러스 2 마이너스 2라는 얘기다 그죠 그러면 기준치수가 있고 기준치수가 얼마냐 하면 10이 되겠죠 그리고 위쪽으로 규격상한이라고 얘기를 하는 요거는 플러스 쪽이 될 겁니다 그죠 12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쪽이 있죠 그러면 요게 얼마냐 하면 2를 빼게 되면 8이 되겠죠 그러면 기준치수를 놔두고 위쪽으로 플러스 2만큼 아래쪽으로 마이너스 2만큼 요걸 가지고 우리가 허용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허용차 요것도 허용차가 되겠지 그죠 허용차고 공차라는 것은 뭐냐 하면 공차는 규격상한과 규격한 이 차이를 우리가 공차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이해되겠죠 요거는 요 부분을 나타낸다 그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공차를 묻고 있는 거니까 규격상한 이 위쪽이 규격상한이 되겠죠 그리고 규격한 이걸 뺏을 때 이 전체가 우리가 공차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정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82번 문제를 한번 봅니다 82번은 용어에 관한 문제다 그죠 용어 정의의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면 요구사항 요구사항을 명시했는 거다 그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시방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용어에 관한 거니까 그리고 조직의 품질경영시스템에 관한 시방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품질 매뉴얼이라고 얘기를 하죠 품질 매뉴얼이다 그죠 매뉴얼 그리고 잠재적이죠 잠재적 잠재적인 거는 시정조치가 아니고 잠재적이니까 이거는 예방조치 예방조치 이렇게 된다 그죠 그리고 특채라는 것은 규정된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않은 적합하지 않은 제품 또는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분출하는 것에 대한 허가 이걸 갖다 우리가 특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4번이다 그죠 그렇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83번을 봅니다 83번에 보면 외주업체 관리비용 이래 관리비용 관리비용 그리고 신뢰성 시험비용 시험 그리고 품질 기술 기술비용 그리고 교육비용 이거는 예방코스트지 그죠 예방코스트 이렇게 됩니다 예방평가 실패코스트가 있잖아 그죠 예방평가 실패코스트 그래서 요게서는 이제 예방코스트고 평가라는 것은 주로 보면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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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이 우리가 평가코스트고 잘못 만들었을 때 뭐 폐각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패비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84번을 봅니다 84번에 보면 제조공정에 관한 사내 표준화 표준화가 있지 그죠 우리가 회사 규격이라고 얘기를 하는 회사에 가면 사내 표준화가 있는데 요건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다 그죠 실행 가능해야 되겠죠 회사의 표준인데 당연히 실행 가능성이 있어야 됐고 구체적이어야 되겠죠 구체적이고 객관적이고 그리고 신기술 특허 이건 아니다 그죠 이거는 우리가 사내 표준화의 대상이 아니죠 뭐 신기술 특허 또 뭐가 있냐면 뭐 기호품 기호 또는 뭐 우리가 연구 개발 단계에 있는 거 연구 개발 단계에 있는 뭐 상품 이런 것들은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되겠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85번을 한번 봅니다 85번에 보면 부적합품 손실 금액 또는 부적합품 수 부적합 수 등을 요인별 현상별 공정별 품종별 등으로 분류해서 크기 순서대로 크기 순서대로 차례로 나열해 놓은 그림 이걸 갖다 우리가 파레토 그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죠 파레토라는 사람이 만들었다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뭐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뭐 손실 금액이 들어갈 수도 있고 손실 금액 혹은 부적합품 수 이런 게 들어갈 수도 있겠죠 부적합품 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어 우리가 가로축 같은 경우에는 항목이 들어간다 그죠 항목 그렇게 해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항목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걸 우리가 요걸 파레토 그림 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중점 관리 항목을 선정하기 위해서 하는 게 파레토 그림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렇게 될 거고 그렇게 될 거고 그렇게 될 거고 앞으로 될 거고 ires 가벼지 ble